제 6회 청소년 의회 교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6회 청소년 의회 교실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회의 청소년 의회 자리에 꼬집ывает 재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공개해도 될까요? 네 자, 단문 예 와 안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은 1위 도의원이 되어 직접 모의회에 참여했는데 어땠나요? 우리 여러분들이 안건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너-무 잘해서 우리 경기도 의회의원님들 긴장하셔야겠어요 오늘 청소년 후에 교실에 참석한 가평군 율길 초등학교 6학년 열매반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고! 율길 초등학교 파이팅! 에에에에에에에!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다들 재밌었대요 너무 재밌고 목으로 표현 한번 해주세요 와 정말 재밌다 인서현이 원님 오늘 해보신 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우원님은 메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지만 메모 안 있는 메모가 없습니다 그럼 수원님, 메모는 몇 점이에요? 이천… 이천… 누구예요? 누구예요? 1, 2, 3, 4 쌀마일 때 네가 날 구하겠어 쌀마일 때 네가 날 구하겠어 날 구하겠어